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목이냐보다는 일단은 좀 가능하면은 좀 주식 투자 실력이 낮을수록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이 투자 시스템은 그냥 신경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리 그렇게 시스템 투자를 한다 해도 주식 자체를 잘못 고르면 계속 할 수밖에 없으면은 계속 계좌 20개 만들다가도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지막 20번째에서는 돈 벌 수 있지만 나머지 앞에 19개가 다 돈을 잃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주식 종목을 잘 골라야 될 텐데 나름의 자신만의 어떤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투자는 저는 하방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방이 이렇게 견고한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계속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븐 헌드레드 스플릿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제 다른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라도 계속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건 제가 세븐으로 한정을 한 이유가 특정한 건 아니지만 저도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멈춰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같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집중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가치 투자하고는 좀 배치되는 의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의 어떤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인데 예측을 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두 개의 종목에 집중으로 투자를 하는 건 물론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은 전문 투자자보다 종목 분석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종목을 볼 수 있는 눈도 시간도 적으니 종목 한 개만 이걸 분석하고 팔로잉 하는 데도 힘든데 여러 종목을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두 개 종목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분석력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떤 종목이냐보다는 일단은 좀 가능하면 좀 주식 투자 실력이 낮을수록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나쁘게 말하면 백화점식 투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종목분은 눈이 없을수록 부족할수록 많은 종목을 분산해서 사놓고 대신 이걸 집중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다라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구조로 조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다른 방식을 찾아서라도 종목은 좀 여러 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좋은 종목들은 꽁꽁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고수 투자자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후궁정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상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냐면 물건을 잘 팔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내가 알고 있는 회사라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걸 알잖아요. 나도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인터뷰 오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 근처에 쇼핑몰에 잠깐 들렀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종목명은 얘기해도 되죠? 상장하지 않은 회사니까 다이슨 핸드 드라이어가 딱 비치되어 있는데 디자인도 멋있고 일단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한번 말려봤는데 성능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딱 나오니까 바로 앞에 다이슨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계획이 다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다이슨 청소기는 비싸서 안 쓰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제품은 알잖아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제품을 내가 갖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그 회사에 주식도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자주 신는 나이키 그러면 나이키 주식도 사야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즉석 죽을 먹고 왔거든요. 그럼 동원 F&B를 사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주식이 너무 많지 않냐. 현대차도 사야 되고 내가 항상 커피믹스도 동서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영수증 투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주식 투자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피터 린치가 생활 속의 발견이라는 어떤 주식 투자법을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투자법을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이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TVCF를 자주 봐요. TVCF에서 제가 작년에 현대차에 투자한 것도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요즘 현대차에 신형 그랜저 광고가 많이 눈에 띄더라. 그러면 광고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 제품을 많이 팔겠다는 의지이고 그렇다면 이게 매출에도 영향을 끼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될 거 아니냐라는 되게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죠. 그래서 현대차를 샀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시면 안 돼요. 종목을 찾은 다음에는 그 기업이 진짜로 돈을 잘 버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자주 쓰는 금융 앱 중에 토스가 있어요. 그래서 토스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또 코스닥에 상장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제가 토스를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니까. 그런데 재무제표를 봤더니 제가 투자하기는 좀 힘든 구조인 거예요. 저는 못 벌어요.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물론 매출도 많이 들고 언젠가는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 그런 회사지만 저 같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하기는 위험한 거죠. 지금 과거에도 돈을 잘 벌어왔고 앞으로 지금도 잘 벌고 있고 그게 토대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잘 벌 것 같은 당연한 주식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배당도 주면 잘 받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토스가 흑자 전원에서 몇 년 동안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저는 그때 가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조금 큰 수익 그런 것들을 지향하신다면 제 얘기가 별로 소용이 없겠지만 주식 투자를 그래 겨우 10% 먹으려고 해? 이러면 안 되지.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금 같은 요동치는 이런 시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제 방식을 좀 귀담아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좋다고 했지만 그건 작년 얘기신 거죠? 즉 올해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로서부터. 현대차도 또 샀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정말 피터린치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주식 이걸 지금 몸소 실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 그루들의 어떤 원칙.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몇 천 프로씩 번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짜증 그러니까 좀 답답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하지만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결국 승리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면 너무 답답해요. 어떤 대형 우량주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면 그게 참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사실 해놓고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현대차를 샀어. 올 여름만 해도. 현대차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카카오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짜증 나거든. 내 거는 답답하고. 괜히 시장에서 소외받는 느낌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그냥 답답하니까 매각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율천화학이었나? 이 종목이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트레이딩도 병행하잖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는 말씀하신 대로 오래 기다리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기 투자만 했다면 그때 많이 올랐을 때는 한 50% 이상 수익을 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팔았으면 다행인데 저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주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이 플러스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 안 움직이는 주식 이런 주식들은 단기 트레이딩도 좀 병행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어떤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원칙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어떤 주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제 블로그에 다 공개를 해요. 제가 투자의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창피할 일은 없죠. 제가 소위 말하자면 찍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전혀 저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또 사면 되니까. 거기다가 또 일반적인 저는 투자자지 제가 전문가다, 저는 고수다 이런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어디서 책도 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해요. 고수인 줄 알고. 네. 그런데 겉모습만 봐도 좀 고수처럼 보이기는 한데 아니 그 겉모습은 무술, 무술기의 고수 같고 무술기의 고수. 하여튼 그것도 고수니까 고수인 줄 아시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 쓰니까 오셔서 보시는데 저는 항상 말해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저는 그냥 경험은 좀 쌓이고 투자 규모도 좀 잘 되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크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일반적인 멘탈과 일반적인 종목 보는 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투자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돼요? 투자 금액은 제가 그때그때 다른 게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이라는 게 오르면 사고 그렇죠. 아니 오르면 팔고 내리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잠깐 안 좋은 거지 제가 작년에 출연했을 때 세븐스플릿 1억 그 실전 투자 뭐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정확히 11월 1일 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1일 날 1억 원을 준비를 해서 실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월 1일 날 자 지금부터 1억 원을 가지고 제가 세븐스플릿 투자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목도 다 공개를 하고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넘버 1이 장기 투자형으로 사고 나면 떨어져야 더 사잖아요. 그렇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상승. 11월 달이면 또 삼성전자 엄청 상승할 때인데. 네. 11월부터 저는 그때 그 정도 올랐으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살 생각을 하고 한 20개 종목을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해놓고 기다리는데 안 떨어져요. 계속 오르기만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투자된 게 4천만 원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기 투자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것도 이제 좀 제가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팔고 있는데 얘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30% 정도 수익이 나면 계속 이제 수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지난달 정도가 가장 많이 수익률이 발생했는데 4천만 원이 제일 많이 투자된 금액이니까 그 4천만 원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 달성을 했고요. 한 7개월 만에. 그리고 그 나머지 1억 원이 이제 전체 투자금이라고 봐야 되니까 현금 비중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하면 한 8% 정도 달성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수익 실현을 한 30% 정도에서 했었다고 했잖아요. 안 했으면 한 5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향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세븐스플릿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오히려 제가 보여주게 됐어요. 오히려 횡보장이나 사락장이나 이런 때 오히려 강할 수 있다. 지금 같은 횡보장 같은.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게 투자금 한 5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지금 이제 제대로 세븐스플릿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아주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종목들인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실전 투자하는 거 말고 제 진짜 계좌는 따로 있는데 거기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체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운용하는 계좌 말고 1억까지 운용하는 계좌 말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계좌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그 숫자가 제가 한 50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투자 종목은? 그리고 총 금액은? 총 금액은 제가 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체 실드가 있지만 현금 보유까지 해서 있지만 현금 보유는 그걸 이제 제대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저는 현금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한 액수를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몇 십억? 아니 십억? 한 십억 원 정도까지는 가는 게 근데 그게 다 주식 투자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달러 투자는 되게 달러 투자는 저는 전문가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달러 투자는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달러 투자를 하는 게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도 투자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그렇게 보이는 건데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적을 때는 한 2억? 또 많을 때는 한 5억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종목을 다 얘기하는 건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원칙들에 의해서 선택한 주식이 도대체 어떤 걸까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는 나왔어요. 그 외에 종목들? 좀 배당이 높은 주식들인데 증권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은행주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건설주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좋은 거 그리고 제가 포트적으로 비중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세븐스플리 투자 시스템이 조금 이제 그간에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개념이 뭐냐면 전에는 넘버원이 한 번 샀으면 더 이상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 3, 4만 계속 단계 트레이딩을 하는 구조였는데 아 이게 규모를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규모를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넘버 2나 3가 하락을 해서 살 때 아주 작은 금액을 넘버원에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당가가 점점 낮아지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비중을 실게 된 게 삼성전자나 KTNG 같은 KTNG? 네. 그런 주식들이 좀 비중이 좀 커졌어요. 현대차는 어떻게 돼요? 현대차는 제가 현대차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좀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지금 최근에 하락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추가로 비중을 실었거든요. 또 그전에는 정액 투자를 하다가 배당주 같은 경우는 볼륨을 키워야지 또 배당 수익도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볼륨을 키울 장기 투자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제가 한 8개월 해봤더니 장기 투자가 훨씬 나은 거예요. 수익은. 그래서 이거 그냥 아깝다. 지금도 만약에 제가 이 전략을 작년 11월 1일부터 적용했으면 수익이 더 컸을 텐데 50% 됐습니다. 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도 한 30% 정도가 다 수익 실행을 했더니 수익이 기대만큼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추가 매수를 할 때 이 넘버원도 조금씩 제가 볼 때는 전체 한 번 투자하는 금액에 한 10%에서 20% 정도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한 110에서 120%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말씀하시는 종목들을 보면 우리 소위 성장주, 기술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치주라고 표현되는 배당잘주는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그 회사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아까 50개 정도라고 했는데 25개는 그 고배당주들이고요. 나머지 25개 정도는 성장성 주식도 같이 투자를 해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고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CJ제일제당이라든지 배당을 많이 주는 어떤 포트를 한 25개 정도로 묶어놓고 또 다른, 그러니까 1번 계좌가 2개 있는 거죠. 또 다른 부분들은 배당은 안 주지만 성장성 있는 투자들 대신 얘네들은 추가 매수할 때 그 금액을 더 추가하지는 않아요. 그냥 놔둬서 계속 올라가는 최근에 제가 편입한 종목 중에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 하락했잖아요. 하락하다 좀 단기 반등을 해결했죠. 저는 바닥에서 사가지고 지금 한 13% 정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런 종목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제가 고른 그 50개 정도의 종목은 배당주도 그렇고 성장조들도 그렇고 성장조는 추가 금액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수익률이 높아지면 규모가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그냥 안 팔고 현금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그 종목들에 대해서 다른 계좌에서 단기 트레이딩만 계속 하는 거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게임즈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장기 투자도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변동폭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50종목씩 이렇게 픽을 해가지고 물론 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있는 기간이니까 전업투자자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시간이. 제가 실제로 주식에 투여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또 50종목 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당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조건 검색해가지고 영업이 계속 올라왔고 매출 계속 증가했고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요. 돈 잘 벌고 그리고 배당 잘 주고 또 빚 없으면 된다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같은 거 보고요. ROE 같은 거 보고 배당 주는지 보고 이 정도밖에 안 봐요. 그래서 조건 검색을 하니까 한 25개 정도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그것도 분산해서 오늘은 삼성전자 사고 내일은 현대차 사고 그게 주가가 시장이 올라가면 좀 더 비싸게 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산해보면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5개를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종목을 발굴할 필요는 없죠. 상황에 따라서 상장을 한다든지 아까 다이슨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종목이 눈에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모를까 있는 종목 가지고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일단은 종목을 고르는 시간이 저는 세이브가 되잖아요. 한번 고르고 나서 그 종목들만 매매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이 주가 움직임을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루에 안 볼 때는 어제 놀이공원 갔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그냥 하루에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정도 봤어요. 그래서 보고 넘버 투, 원은 안 보고요. 첫 번째 계좌는 안 보고 나머지 계좌들 중에 빨간색 있는 애들은 그냥 다 팔았어요. 그냥. 아니 제가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험한 거예요. 종목명도 잘 안 봐요. 심지어는. 그냥 빨간색이다 싶으면 팔아요. 그리고 나서 뭐 떨어질 때는 반대로 1번 계좌나 그 앞에 계좌들을 보면은 수익률로 소팅을 할 수 있거든요. 수익률이 좀 높은 상황. 한 5% 이상 수익 마이너스 손실 상황이다. 그러면은 다음 계좌에서 그냥 사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이 단기 트레이딩도 병행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스켈퍼라고 하죠. 막 들여다보고 막 사다 사다 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 투자 방식은 안 보면 안 볼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5% 하락하면 산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보면 사잖아요. 그런데 안 보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랬는데 제가 딴짓하고 안 보고 있다가 폭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타이밍을 놓쳐도 괜찮고 내려가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 투자 시스템은 그냥 신경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초보 혹은 중수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종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정말 돈 잘 벌고 그냥 정말 단순한 조건만 가지고도 이렇게 연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한 종목을 단순하게 거래하면 단순한 수익밖에 못 얻지만 단순한 종목을 좀 더 특별한 자기만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특별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계속 육아휴직으로 쉬시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회사 복귀하신다고. 네. 괴롭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으세요. 그래서 넷째가 생겼는데. 지금 넷째예요? 넷째가 생겼는데 더 가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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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